맞나? 아! 아! 왜? 아! 아! 왜? 파인애플! 파인애플! 우와! 이거, 이거 모형 아니죠? 이거 맞아요, 저 파인애플. 우와! 대박이다. 언니, 감동했어요? 아, 진짜 눈물 나. 이리 트로피 같아요. 너무... 진짜 너무 힘들어. 바꿔서? 이렇게 잘라야겠다. 제가 밟아드릴게요. 잠깐만. 오, 이거 조심해. 입 조심해. 되겠다, 이거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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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동이다. 뒤에도 꽃같이 예쁘네. 우리 이거 한 통이면 우리... 나 지금 비뇨이 사라질 것 같아. 먹어보자! 어머! 그만, 그만, 그만. 아니야, 괜찮아. 살 주세요. 언니 거. 우와! 으악! 봐봐, 봐봐. 아, 파인애플! 향, 향? 파인애플! 미치겠다. 아직 조금 더 익어야 되나 봐. 아니야, 익은 것 같아. 우와! 쟤 대박 품조림 같아. 우와! 우와! 아, 궁금해. 와! 진짜... 대박이다. 하... 대박이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! 침묵한 향 장난 아니야. 달아, 달아, 달아. 익었어요? 익었어? 이거? 익어! 당연히 익은 것 같았는데 익었지? 울지 마, 울지 마요. 안 잤어, 자리 잡았어. 눈물 보였어. 눈물... 어지간에 흔들났어. 먹어볼게. 진짜 맛있어. 지민 언니 방에 여기 입 떨리는 거 봤어요? 지민 언니 방에 여기 입 떨리는 거 봤어요? 얼마나 좋은 게 입이 떨려. 하핀 무지. 하핀 무지. 빨리 떴요? 대박? 응. 나 솔직히 앞에 뚜껑 땄을 때 안 익었다고 생각했거든. 향이 안 나서. 나이겁네. 응. 통제림인데? 파인애플 통제림! 응. 나도 고마웠어!